민규의 1분 7초 안에 4컷 만화 그리기 시작! 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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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가 후면장에 들어왔어요 밝게 옆에는 가방을 들고 후면장에 들어왔어요 후면장에 밝은 미소로 모자를 쓰고 안녕하세요 이곳은 개팽이죠 짠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네요 한쪽 눈은 아직 안 받았고 왼쪽 눈만 받았답니다 눈썹도 그리구 메이크업도 한쪽만 했어요 하귀여 하귀여 완벽하다 하귀여